애플 AI 시스템의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, 맥 운영 체제에 적용될 거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. 애플은 10일 개막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의 플랫폼과 앱 전반에 걸친 AI 기능의 테스트 버전을 제공할 거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. 애플은 또 챗GPT 같은 챗봇을 구동하기 위해 오픈 AI와도 협력할 예정입니다. 애플은 다만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기능보다는 AI 기반 요약과 답변 제한, 음성 비서인 Siri 업그레이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사용자에게 새로운 AI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거라고 통신은 전망했습니다.